여수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조카인 같은 학교 학생에게 특정 과목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해당 교사를 불러 시험지를 빼돌린 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는 김모 교사는 앞서 이뤄진 전라남도교육청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